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우리 국민의 섭취 수준은 해외에 비해 낮다고 밝혔습니다.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국제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의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나라는 성인 아스파탐 섭취 기준의 0.12%를 섭취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가진 감미료로 이름의 제로가 붙는 탄산음료 등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최근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